스윗 스윗 뭐해? 그러면서 하루가 거기서 하면던 소리물을 하루가 딱 튀긴다. 거기에 돌리고 살짝 돌리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바퀴? 어 한 바퀴 따로 있고. 한 바퀴 돌면? 저기에 이제 그 냇가에 있는 능수와의 다루와. 알았어 그만할 텐데. 진짜 그만한다고? 이 차 됐지? 하하하 아니 저기 저기에.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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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싸줄래? 뒤로? 뒤로 싸줄래? 뒤로? 뒤로 싸줄래? 뒤로 싸줄래? 이렇게 하자 이렇게만 처음 느껴봐 이게 나는 내가 생각하면 됐으면 그걸 해줘야 된다 라인을 정리해줘야 되겠다고 해서? 아 이랬다가 너 괜찮을래? 괜찮을래? 이런 느낌으로 나는 타고 그쵸 공간으로 나오면 돼 아 미안 미안하고 나서 내가 삐졌어?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맞아 맞아 삐졌어 막 이거 삐졌어 미안 장난친다고 한건데 미안 나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봐 하루 덕분에 다시 태어난 거 죄송합니다 하루 덕분에 그 머리카락만 해줘라 그 머리카락만 해줘 나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봐 하루 덕분에 새로 태어난 거 같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요 네 네 네 왜 뛰시는 거예요? 왜 뛰시는 거예요? 뭐요? 심장병 때문에 심장이 아파야돼서 실제로 심장 아프려고 뛰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아까 너무 더웠어요 찝찝해가지고 으으으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야 다 안 왔습니다 고고 다가옴 빨리 꼬부 가다 늘 갑자기 승 승 승 승 승 승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